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섯 번째 공부하는 시간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걸 깨닫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아멘.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들었었습니다. 제가 예언하기를 좋아하는데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길래 예언을 했습니다. 조만간 추워서 못 산다고 할 때가 올 거다. 제 예언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가만히 보면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들 바람이 불기도 하고 벌써 하늘은 이제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인 이제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참 많은 감정 어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한 16살 소녀라면은 어떤 뭐 글이라도 한 편 써보고 싶은 옛날에 다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가을에는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시인으로 유명하셨던 김현승 장모님께서 그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쓰셔서 옛날 학교 교과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줄이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분은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또 흔히 하는 말은 이제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너무 더울 때는 책에 집중하기도 어렵지만 가을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깊이 읽기에 참 적합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신앙 서적들도 좀 많이 읽고 하여튼 풍성한 영적 독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책들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깊이 드리고 그다음에 책도 많이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우리 내면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묵상 혹은 또 영적 사색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감정들이 다 이렇게 얽히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게 짧은 글로 나오면 시일 수도 있겠고 또 길게 써내려가면 무슨 수필을 쓸 수도 있겠고 혹은 그게 일기장에 옮겨질 수도 있겠고 또 떠오른, 오랜만에 떠오른 어떤 사람들에게 엽서 한 장을 쓰든지 또 편지 한 장 써보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요새 이렇게 글 같은 거 써보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빼놓고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뭘 이렇게 쓰는 일이 아마 거의 다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일기조차도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컴퓨터에다 자판을 두드리면서 몇 줄 쓰거나 아예 그런 걸 안 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가 다 메말라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좀 상막해진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깨끗한 종이 한 장 펴놓고 또 사각사각 잘 써지는 펜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의 조각들을 잘 꿰서 이렇게 글을 좀 써보면 참 운치가 있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찻집에 가서 누구 같이 가면 떠들어야 되니까 잘 안 되고요. 혼자 가서 차 한 잔 앞에다 놓고 창 밖을 보면 조금 있으면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써내러 가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매주일 다 쓰니까 또 혹은 여기저기 원고를 써서 보내기도 하니까 그래도 아마 보통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쓰는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이게 가을에 어울리는 작업이라고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옛날 학교 다닐 때 반성문 50장 그러면 반성문 50장을 하루에 한 장씩 써다 바치고 꿈밤 맞고 또 그다음에 49장 남았어. 그때는 그게 진짜 괴로운 거죠. 그다음에 또 뭘 잘못하면 경찰서 가서 자술서. 이런 거는 아무리 글재주가 좋은 사람도 자술서 쓰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맨날 쓰고 싶은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러브레터. 러브레터는 아마 정말 쓰고 싶어 했거나 그렇게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요한 일서는 그 형식이 편지입니다. 편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걸 써내러 갈 때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일개 편지지만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적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편지를 써내러 가실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셨을까요? 이 여섯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는 편지를 쓰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으로 요한이 편지를 썼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성문 쓰거나 자술서 쓰는 것처럼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써서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막 우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죠. 기쁨.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한 줄이라도 더 써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쓰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편지 같은 거 여기저기 보냈는데 제가 지금까지 써본 편지 중에 제일 긴 편지는 14장짜리를 제가 똑바로 정체로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비밀인데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 짜증이 나거나 강압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한 장도 못 쓰죠. 어떻게 14장을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적어서 보내실 때 그 마음에 넘치는 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에 보면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끝머리에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써서 보내는데 이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써서 보낼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또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데 옛날에 러브레터 쓰는 사람은 기쁨으로 쓰는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고통으로 받거나 그냥 찢어버리거나 그런 게 어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이 써서 보내는 편지는 써서 보내는 요한도 너무나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고받은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요한은 그들에게 기쁨으로 써서 보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그다음에 뭔가 원한이 맺힌 사람 같으면 기쁨으로 쓸 수가 없는 거겠죠.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쓰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는 귀절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귀절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규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까닭은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당신들에게 이걸 쓰는지 그 이유가 이겁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든지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된다면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하찮은 일도 너무 보고 싶던 사람이랑 하게 되면 그게 큰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가끔 집에 오면 엄마가 물어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녀석이 한마디씩 해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면 자기 엄마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엄마랑 먹으면 뭐 아무거나 먹어도 그냥 맛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써서 보내느냐.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까닭은 하필이면 당신들에게 이걸 쓰는 까닭은 이겁니다. 하면서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편지를 아버지 된 당신에게 젊은이인 당신에게 어린이인 너희들에게 써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얘기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나도 나 요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당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당신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도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데 당신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편지를 쓰는 나나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공통분모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통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남이가 그게 이겁니다. 나 사도 요한이나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남이었었죠. 그렇죠? 얼굴도 모르고 알 이유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 사이였었죠. 그런데 이제는 남이 아닌 공통분모를 소유한 관계로 이제는 엮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맺어졌어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묶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서로 관계없던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통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저도 종종 여기저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평소에 잘 알던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난생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도 저를 모르고 저도 이분들을 오늘 처음 본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배를 시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오래전부터 아는 것 같이 익숙한 것이 설교하는 설교자가 뭘 얘기하면 듣는 청중이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그래요. 아니 무슨 상관이 있는 관계인데 그러느냐 하면 주님께서 설교자 마음속에도 뭔가를 주셨고 이분들 속에도 뭘 주셔서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있는 생명이 서로 이렇게 통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잡으면 서로 별개의 존재이지만 손을 통해서 체온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린 남남인 상태로 만났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한이 편지를 쓰시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고 내가 말씀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마지 못해서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써서 보내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기쁨으로 읽게 될 거다. 읽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에서 떠올려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이 짚어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었는데 그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베푸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사랑인데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용서하는 사랑. 이걸 이제 형제 자매 사이에서 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었는데 형제 자매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같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신앙 고백을 쭉 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말하죠. 이 커뮤니오 쌍토룸이라고 라틴말로 말했는데 그 커뮤니오는 우리 영어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그런데 파문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부터 어떤 특정인을 빼버리는 게 파문인 것이죠. 그 옛날에 교황이 너는 오늘부터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교제의 서클로부터 쫓겨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바깥으로 쫓겨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파문하는 것이죠. 그 파문 당하는 거를 엄청나게 두렵게 생각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주님 안에서 소통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이나 모든 게 다 다르죠. 같은 거를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로 다른데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 보면 이야 이게 신기한 거죠.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거 이제 삼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삼위로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삼위는 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거루가신 삼위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정확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어떻게 일체가 되시는가. 이 일체를 이루게 만드는 힘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는 하나의 연합이 있는데 하나되게 하는 연합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또 성자께서는 성부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겟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할 때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아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신데 이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 최고의 은사는 다름 아닌 사랑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는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모델을 오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구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인 것이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이 사람도 똑같으니까 이 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의 연합을 어디서 이루면 될까요? 우선 그 첫 번째 장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교회 집사님이고 또 부인도 교회 집사님이면 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사랑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드님이고 아내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따님이니까 이제는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아내로서 사랑하는 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사실 세상의 모든 가정이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아내로서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거기다 더 얹어서 남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내이면서 하나님의 딸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하는 사랑은 육체적 감정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그래서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이어서는 안 된다. 서로 마주보면 처음에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홀딱 반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만났구나. 제일 멋진 남자를 만나서 나는 정말 대단한 행운을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발하지만 진짜 그거야말로 예언할 수 있는 건데 둘이 쳐다보면 반드시 눈길 돌리고 싶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 조글조글 늙어가지고 어깨가 꾸부정해지고 그렇게 성품 좋아 보이던 그 남자가 그냥 꽁생원이 될 때도 있고요. 속 좁은 남자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아내가 이상한 할머니가 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서로 마주보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두 사람이 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아내를 보고 주님이라는 사랑의 렌즈를 통해 신랑을 보는 거죠. 그러면 서로 마주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주님이라는 사랑의 렌즈를 통과해서 보면 늙어도 훌륭해 보이고 조글조글해져도 예뻐 보이고 그런 거죠. 사랑이 우리 눈을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남편과 아내로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만 만난 게 아니라 당신도 주님을 경애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그래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냥 남편, 아내의 관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공유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위해주고 격려하는 거죠. 젊은 청춘일 때는 남자와 여자로 맺어지는 게 강하지만 몇십 년 살고 연세가 더 많아지시고 하면 성도의 가정은 이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인생의 동반자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 그때 이제 그 사랑이 가정에서 더 무르익는 것이죠. 그때 약할수록 더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더 이제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이 구현돼야 될 현장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야말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님들이 다 공유하는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서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그날 똑같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교제가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내면서 너희들이 나랑 공유하는 게 있지 않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고 같이 말씀으로 악을 이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장노님들이나 집사님 누구누구 할 거 없이 다 그걸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면에서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는 그 성도의 교제를 무르익도록 만들어야 될 과제가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같이 보시는 모든 분들이 소속된 교회마다 사랑으로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갔다가 거기서 더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튕겨져 나가는 분명히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사이에 넘지 못할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그래서 이제 갈라지고 이런 거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랑으로 눈물로 녹아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교회가 서로 이렇게 분열되는 것도 우리 전에 보고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느냐 나는 기쁨으로 쓴다. 왜 이걸 받는 너희들도 나랑 같은 걸 믿고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쓰면 이거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시지. 그렇고 말고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는구나. 또 읽어내려가면 사랑을 요한이 얘기하면 그렇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지금은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요한은 에베소에 있고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은 또 다른 데 이렇게 있으니까 얼굴 마주 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편지를 보면서 그렇지.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또 만약에 그 편지를 받은 분들이 요한에게 답장을 보낸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건대 이런 답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사도님 기쁨으로 써서 보내신 그 글을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간증할 게 많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세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사랑하려고 우리 지금 애쓰고 있답니다. 아마 그런 편지를 요한에게 보내지 않겠어요. 또 요한이 그거 받아 읽으면서 그렇지. 이게 뭡니까? 서로 소통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게 좀 많이 무르익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조직, 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법을 따지고 당신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느끼시는 걸 텐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격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셔서 다 당신의 품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사람만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현재 오늘은 그 자격이 없는 분일지라도 몇 년 후에는 그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은 안 되니까 10년 후에도 안 될 거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표현해 주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교회가 가보면 뭐 이런저런 말이 많대 이렇게 생각하셔서 교회 아직 등록을 못하고 그냥 나는 방송을 보는 걸로 끝내고 싶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간절하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이름을 적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소속이 돼서 거기서 함께 지나시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별로 그렇게 사랑해 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 집에서 그냥 혼자 성경을 읽고 그래도 좋은데요.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가서 소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님을 통해 세우셨어요.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죠. 교회는 다 어떤 목사님 장노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같이 모이면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받을 건데 뭐하러 교회를 세우셨나요? 각자 알아서 혼자 믿어라. 이렇게 안 하고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무를 익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연습하느냐 하면 천국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의 예표와 같은 건데 이 지상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천국의 식탁에서는 굉장히 긴 수저를 이용한다. 숟갈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1m도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 쓰는 거는 이만한 수저를 이용합니다. 내가 떠서 내 입에다 넣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수저는 1m도 넘는데요. 떠가지고 아무리 내 입에 넣어도 그게 여기 가 있지 내 입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능력 가지고는 멍을 방법이 없어요. 천국은 맛있는 걸 떠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는 거죠. 저기 앉아있는 내 형제 자매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 사람은 내 입에 넣어주는 거죠. 천국의 식탁은 그래서 사랑의 식탁인 것이고 천국은 사랑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나랑 관계가 안 좋고 좀 마음이 많이 상했어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면 사랑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함께 지내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난 집에서 혼자 성경 읽어요. 이런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당장 이번 주일날 가셔야 됩니다. 가서 등록 카드의 이름을 쓰고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누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서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걸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처럼 사랑에 서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하건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도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 잘 사랑하는 이 교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극적인 것들을 좀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우선은 나는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말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멀찍아 앉아 계셔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앞자리, 남들이 앉아 계신 옆에 가서 앉질 않고 저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아 있는 분이 처음부터 그럼 무인도에 가서 사셔야 될 분이죠. 참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옛날에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수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소설 많이 쓰던 분이 어떤 극장회를 오래전에 갔더니 한수산 선생님이 친필 원고를 쓴 거 몇 장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귀절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뭐 카페니 이런 게 없을 때 다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왜 사람들이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 출입문 앞에 밝은 데 앉지 않고 저 구석진 자리에 앉을까 사람들은 들어가면 이렇게 보다가 다 구석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앞에 햇빛이 많이 비치고 밝은 앞자리에 문 앞에 앉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구석진 자리에 앉는 데 그거 좀 이해가 되시죠? 아마 요새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유를 재미있게 썼어요. 원래 어둠 속에 있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어둠이 어디냐면 어머니의 태인 거예요. 어머니의 태는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곳이죠. 어머니의 태 안에 캄캄한 데서 열 달 동안 있다 나와서 그런지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방 구석에 어둠 컴컴한데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받아와도 속된 말로 침 뱉어서 줘도 안 보이는 컴컴한 곳에 왜 그렇게 컴컴한 곳을 사랑하는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 원곡 끝에 빛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곳에 앉자. 밝은 곳에서 밝게 웃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걸 읽어봤습니다. 교회도 보면 저 이충 구석에 혼자 앉아요. 그다음에 예배 끝나자마자 땡 하면 총알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보면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을 모를 수가 있나 저는 늘 기둥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은 안 보고 소리만 들었고요. 그리고 축도 하고 아멘 하면 제일 먼저 나가니까 악수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거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교제와 거리가 먼 태도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한 상처가 내 가슴 속에 있어가지고 날이 섰어요. 날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부드럽게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우리나라 말은 아주 부드러운 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된소리 강하게 발음하는 게 많이 없었던 부드러운 말이었는데 우리 다꾸만 이제 받침을 두 개 있는 것처럼 된소리 발음을 많이 하고 세게 말해도 되는데 세게 말하는 거죠. 세게 그래도 되는데 세게 그러면 안 센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세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요새 대한민국 사람들의 말을 연구한 분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 세게 말한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니깐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많이 당했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억양 자체가 아주 강해지고 그다음에 액센트가 세지면서 세게 세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말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남는 게 상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런 걸 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부분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게 있는데 다가서는 거죠.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인가 다가서서고 그래서 그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이런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손 내밀었는데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래도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하나님 형상을 다 심어주셨기 때문에 언젠간 그게 눈을 뜹니다. 그러면 같이 마주 웃어요.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너무나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웃는 데 익숙하지 않고 그런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이게 굳어가지고 내가 손 내밀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따뜻한 반응을 잘 못 보이는데 우린 그걸 오해하죠.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나도 다시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 안 해야 되겠어. 당신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다가서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참아주고 또 부드럽게 말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은 당연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울이신 노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하늘 보자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사랑이라는 이유로 가장 먼 거리 여행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이라는 걸 하는데 신방은 교회 바로 옆집에 갈 때도 있지만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신방도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문에 목회 못하겠고 신방 때문에 너무나 고단하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장거리 신방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아무리 우리가 멀리 신방을 간다 한들 하늘 보자에서 이 땅까지 신방 오신 예수님의 빅이겠느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오셨죠. 대개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 집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신방이 많은데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널브러져 살면서 요청도 안 했는데 당신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방 와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까. 그러다가 보통 요즘에 저 같은 목회자는 신방 가면 오히려 대접을 받고 나오고 그럴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런 어려운 죽음의 신방을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 사랑이라는 이유를 빼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교회에서 그런 사랑의 연습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그러면 어떤 개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걸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수만여 교회가 대한민국 땅 곳곳에 있습니다. 그 교회와 교회 사이에 사랑의 연합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 교파와 교파를 넘어서서 사랑의 연합을 해야 될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주님의 나라 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이 사랑에 실패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서로 같은 하나님 믿고 그래서 내가 이거 써서 보낼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이제 요한 사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됐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문제에 너무나 서툴고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다면 나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나는 달라져야 될 것인지 내 언행의 표현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난 그리고 너무 소극적으로 한쪽 구석에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 안 하는 분들은 다 이번 주에 교회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고 또 등록해서 가시면 목회자에게 저 오늘부터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 교제를 맺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고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떠서 먹여주는 사랑으로 교제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천국에 가서 같이 사랑의 숟가락으로 주고받으면서 한 하나님을 찬성하는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다 녹아 들어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에 우리 만나서 일곱 번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